안녕하세요. 저는 제일 한국인 피아니스트 작곡가 양방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 풍류마치에서의 평성이 저한테는 처음 같이 해보는 악기들하고의 평성입니다. 가야금하고 바이올린, 평성으로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. 그 구성으로서 원래 저의 대표곡으로서의 프린트 오브 제주나 뜨검티 하나 우리도 처음 경험을 해보는 그런 음악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저의 음악 인생 속에서의 큰 풍기점이 있었어요. 제가 한국 국적을 가진 직후에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사물놀이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 충격이 없고 이런 훌륭한 의리의 음악이 있구나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전통음악기 꼭 해야 된다.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번 무대가 정말 아주 특별한 것 같습니다. 악기 구성도 저한테는 처음이고 이번이 본격적으로 고용열 씨 개인으로서 그리고 양방원하고 같이 협연을 하는 것은 처음이 돼요. 이 구성으로서 고용열 씨 노래가 가장 빛날 수 있는 음악을 지금 고민 중입니다. 많이 기대해 주세요. 흥류마치 2022 저는 처음으로 참가를 합니다. 저한테도 처음 해보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여러분한테도 좋은 만남이 될 것 같습니다.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그때 뵙겠습니다.